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나 정오진이라고? 기억을 못해지면 엄마한테 건강해질 때? 조야! 같이 가야지!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! 엄마? 내가 네 엄마야?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?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다 낯설었고 모든 게 어설펗지만 난 너와 다시 사랑에 빠졌고 드디어 우진이 손을 잡았다 너무 따뜻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나가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게 다 담아요